에너스 와아 엑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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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죽어서 못 잡아줄까? 진짜 죽어서 못 잡아준다 또 조금 더 비만 안 먹으려면 나는 이제 함께 해서 이끄게 하느라고 드려드렸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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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g 2만원인데? 우와 만원어치도 팔아요? 네 팔아요 만원은 몇 마리? 한 6, 9마리 둘이 먹으니까 뭐 회도 먹을 수 있어요? 회도 식당에서 식당에서 먹고 부위랑 그것만 국노가 엄청 치네 SNS 올리시려고요? 네 이거 금방 주봐요 이게 500g이거든요 일곱 마리 되죠? 일곱 마리 되죠? 이봐 손질해주세요 살아있는 거에요? 네 살아있어요 다 잡으신 거에요 이거? 진짜 많이 났어요 우와 많이 났어요 근데 이거 다 손질할 거에요? 다 손질할 거에요? 네 내가 이렇게 해? 네 승이 더 때려야 되나 봐 더 때려야 되나 봐 오! 고생했어! 오! 고생했어! 와우 안 징거로우세요? 네 안 징거로우 네 1400원님 예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? 예 예 예 예 됐다 예 사장님 4마리만 구울 건데 예 예 예 예 못 넣는 건 큰 거를 보시고 예 새기는 건 정말 아 까비 파는 사장님 저렇게 꽃 행위로는 안 되는 저건 저희가 판매용으로 아 판매용 예 예 예 조기의 숲 있죠 숲에나서 3,000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특이해요 자 예 예 와우 어 올리면 되나? 이야 야 이거 부터 소금 뿌려야 돼 초초초초초 나도 한 번 뿌려봐야지 뒤집어 주세요 초초초초초초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리는 양이 너무 적어 주세요 붙었어 이야 3마리 3마리 4마리 3마리 소고기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3마리 3마리 여기요 3마리 중간으로 한 마리가 얼마에요? 중간에 한 마리가 얼마에요? 500원 6마리 소고기 반죽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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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튀김 어디로 갖다 맡기는데요? 열어주세요, 옆에 주세요 몰리니까 힘들다 짠! 세 마리 고춧가루 그냥 들고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뜨거 대가리가 맛있대 podob 2 도매도 기대되면 데미지 에섭 Wort 고춧가루 닥 고춧가루 앤 귀여운 갱 전체 100명의 사람에게 존재했는데요. 초록색으로 직전의 목표가 오류한 착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교수님 SNS는 그런 직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교수님은 한 번만씩 봐주셨는데 저는 좋습니다.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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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에 좀 올릴려고 기록하시나 봐요? 인터넷에 좀 올릴려고 기분이 좋다 오늘 배운 게 너무 좋아서 못 잡혔어요 한팔 더 해야겠다 괜찮아요?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우와 고기 고기 매우 고기 홀리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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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커요 은호가 다른 집거보다는 커 은호가 이게 뭐 수박맛 난다 그런다면서요 예예 한 번도 맛을 못 봐서 아 이거 오늘 드셔볼 거예요? 네 정말 맛있어요 어 맛없으면 이제 아이고 답사 뭐라카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줬지 그래요? 너무 많이 줬나?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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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춧가루 고춧가루 짠 오 다 됐다 우와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건배 뿅 쟁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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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약향이 아니면 오이향이 달라요 흑약향 아니면 오이향이 달라요 아우 조금 도리뱅병 은어돌이뱅병 고춧가루 연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